하이트진로가 올몰트 맥주 맥스를 17년 만에 단종하고 신제품 켈리에 집중합니다. 켈리를 더욱 부각시켜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하이트진로의 움직임이 라이트라거 중심의 국내 맥주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켈리에 힘을 실으면서 올몰트 제품이 올해 국내 맥주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늘 맥스의 단종 소식을 알리고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단종을 통해 올해 4월 출시한 올몰트 신제품 켈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몰트 맥주는 제조 과정에서 전분류를 섞지 않고 100% 메가만 사용하는 맥주입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올몰트 맥주보단 청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메가의 비중을 낮춘 라이트라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용 맥주 시장 기준 메가 비율이 낮은 제품인 오비맥주의 카스프레시와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맥주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 문화로 인해 무거운 느낌을 주는 올몰트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못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단종이 결정된 맥스의 경우 2015년에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매출이 줄었고 롯데 7성 음료의 올몰트 맥주 클라우드가 전체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포금과 이른바 폭탄 중심의 술자리 문화가 잦아들고 있어 맥주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켈리의 경우 출시 후 약 한 달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하며 올몰트 맥주 흥행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맥스 단종을 감행하면서까지 올몰트 맥주인 켈리의 힘을 쏟는 가운데 올해 말 롯데 7성의 클라우드 리뉴얼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맥주 소비 문화에 새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